올초부터 중국 연안에서 밀려온 괭생이 모자반 때문에 골머리를 알았었는데요. 거대한 괭생이 모자반 무리가 또다시 동중국해에서 제주도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제주 연안을 덮칠 가능성이 높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해수욕장 백사장에 마을러장과 조간대 안반에도 항포구에까지 괭생이 모자반이 밀려들었습니다. 올 들어 수거한 괭생이 모자반은 9,700톤, 지난해 1년 동안 수거한 양의 갑절 정도, 2019년보다는 10배 이상 많습니다. 평소보다 두 달 정도 이른 괭생이 모자반 공습으로 큰 곤욕을 치렀는데 아직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국립수상과학원이 위성으로 모니터링한 결과 괭생이 모자반이 제주를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중국 상하이 부근 바다에서 물이 지어 있던 괭생이 모자반은 이틀 뒤 위아래로 넓게 퍼진 채 제주도 쪽으로 바짝 다가섰습니다. 해류와 바람이 변수이긴 하지만 지금 추세라면 이달 중순 이후 제주를 다시 덮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수호 제주에 가까이 무리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런 결과들을 미쳐볼 때 5월 중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제주에 밀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괭생이 모자반이 조만간 제주 연안에 밀려온다는 예측에 제주도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올라가면 더 빨리 썩고 수거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면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수거와 처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괭생이 모자반에 유입 시기가 길어지고 양도 급증하는 만큼 제주 연안에 오기 전에 공예상에서 수거하는 체계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